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담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미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다. 만일 네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의 견줄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